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인 따라하기 엉겅키 채취를 하겠습니다 여기 엉겅키는 제가 심은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자생을 해서 이렇게 아주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뿌리를 채취해서 말린 다음 차로 끓여 먹으려고 해요 근데 항상 자연인들을 보면 딱 이게 산이 올라간 다음에 이러잖아요 딱 간 다음에 어 여기 좋은거 하나 있네 좋은거 하나 있어 어 이게 뭐야 이게 엉겅키 아니야 엉겅키 간에 죽은 엉겅키 이제 옆에서 윤택이나 그 옆에 이상윤이 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어디에 몸에 좋죠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또 채취하고 그거 갖고 밥 해먹고 그러죠 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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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빈에 빠지겠다. 이 연공기 뿌리인데 생각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네 채취자가 너무 채취를 못해서 뿌리가 너무 작게 나온건가 연공기 세척 후에 연공기를 닦아서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끝